박 장범 KBS 9시 뉴스 앵커가 KBS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된 것을 두고 언론계와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박 앵커는 어제 면접에서 사치품을 명품이라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을 조그마한 파우치라 표현했던 이유를 해명했는데요. 결국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다. 김 여사를 감싸준 것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수한 기자입니다. KBS 사장 후보로 임명 제청된 박장범 앵커. 지난 2월 대통령과의 대담 때 했던 파우치 발언이 국회 국정감사장에 소환됐습니다. 파우치. 외국 회사 조그마한 백이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마한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어제 KBS 이사회의 면접 심사 과정에서 박 후보자는 사치품을 명품이라 부르는 게 부적절해서 명품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가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용어를 선택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박 앵커는 KBS 사장 지원서에 행정, 입법,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적었지만 안팎의 논란은 여전합니다. 이슈 가지고서 부부싸움 하셨어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제 얕은 영어 상식으로 파우치와 명품백이 무슨 동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보도가 아닙니다. 허위보도입니다. 박 앵커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하며 오는 12월 10일부터 임기 3년에 KBS 사장에 취임합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